음악 저는 이신영이고요 김포중앙학생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나대 지금 과연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정말 올바르고 또 이 학원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개사법은 제가 또 이번에 고득점으로 만점으로 제가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개사법에 또 굉장한 위력이 있거든요 많은 여섯 과목 다 중요하지만 이 중개사법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또 마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개사법을 꼭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 1, 2차 동차 합격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기 선생님은 사실 다른 교수님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자신의 철학이 강하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학생들 또 안 온 학생들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다리로 이렇게 딱딱 치세요 왜냐하면 잠을 깨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수업 도중에 굉장히 제가 막 자고 있을 때나 이럴 때를 막 다 캐치하셔가지고 저희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깨워주시고 항상 꾸지람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추억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영기 선생님의 문제집과 윤영기 선생님이 해주신 요약집 모두 다 완전 숙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보다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유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윤영기 교수님의 요약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챕터를 통해서 기본서랑 거의 내용이 같은데 기본서에서 기출 문제집만 요약해서 해주셔서 너무 공부하기가 편했고 마지막까지 제가 놓지 않았던 요약집이고요 그리고 2, 3월 달부터는 제가 같이 풀었던 윤영기 교수님의 기출 문제집인데 제가 이거 문제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각인하기에 좋아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집을 풀면서 똑같은 유예 문제집을 여러 공부에 푸는 게 아니라 계속 각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한테 그러면서 저절로 익혀지는 방법을 저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아침에 나눠주시는 그 문제 기출, 아니 기출 문제 아니죠 문제 있잖아요 하객 컬렘에 맞춰서 그 1일 테스트가 굉장히 진짜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두세 개씩 나중에 끝날 때 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걸 또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외우다시피 좀 독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잊혀져도 각인이 돼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모든 과정을 저는 빼먹지 않고 진짜 모두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절대 다른 얘기 다른 선생님 강의에 흔들린 적이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본서, 유학집, 문제집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 또 김포 학원, 이 중앙 학원을 저는 선택한 게 원장님께서도 진짜 뭐 이런 문제집에 굉장히 그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걸 많이 보셨던 분이라 선택을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참을 했고요 원장님, 선생님의 말씀을 좀 많이 지침을 들어서 저는 열심히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조건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지 않으시게 이 선택이 맞는지 누군가에게 조언이 필요하고 진짜 누구를 믿고 싶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김포 중앙으로 새롭게 창립하는 우리 학원에서 어차피 똑같은 교수님들과 원장님 그리고 똑같은 학생, 학격생들을 많이 배출한 학원인지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해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개사를 잘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솔직하고 정말 제가 한 거를 모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 1일 테스트거든요 여기 학원에서 항상 해주셨던 교수님이 기출 문제나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문제지 뭐 이렇게 많이 사실 필요 없이 진짜 이 기출 1일 테스트만 커리큘럼 이런 것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1, 2차 동차 합격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건강 유의하세요